어? 아직 출근 안 하셨네요? 뭐 할 거야? 네? 뭐 또 어디 가서 놀 건가? 아, 아니요. 학교 과제해야 돼요. 레포트 쓸 게 엄청 많아서. 그래? 타? 네? 가는 길에 들여다 줄게. 아, 버스 타면 되는데. 안겨졌을 때 괜히 불안해져. 예. 돌아가서 과제해.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. 넷! 넷. 따뜻한 목소리가 Baby, I'm fallin' for you I love you Our love is true 아버지! 아, 아버지.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? 아니, 왜 이렇게 말랐어? 마르겠냐. 밥은 잘 먹고? 아, 그럼요. 얼른 들어가요. 아니요. 밤짝 끊어놨어. 별일 없지? 나 너 믿는다. 우리 아들은 속 한번 썩인 적 없잖여. 우리 아들, 우리 아들의 사랑을 빌라. 우리 아들은 속 한번 이리쥬. 우리 아들은 속 한번 썩은 것 같다. 우리 아들에서 속 한 번 만 videos아가 된다. 우리 아들 해 étaient 속 한 번씩의 사랑을 빌라. 뭐야? 우리 아들, 저 속은 한 번 변신이 불안할 때 안 돼. 죄송해요. 생각나는 게 형님밖에 없어서. 우리 아들이 저녁이 불안해져.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이. 뭔 일이야? 우리 아들이 편안해져. 웃는 거예요. 왜 맨들, 우리 아들은 속은 사람을 빌라. 뭐야? 죄송해요 생각나는 게 형님밖에 없어서 무슨 일이야? 어떡해요 동영상 보셨나 봐요 아직 말할 자신이 없네 동영상 보셨나요? 울어 그만 때리지 마세요 안 웃겨요 때리지 준 줄 알고 뭐? 죄송해요 너가 말했지 가족한테 어떻게 알렸냐고 나도 몰랐어 나 힘들었다는 거 안 돼! 어디서 가! 안 아프더냐? 어째 그리 겁도 없어 죄송해요 그래 죄송해야지 아빤 너보다 좀 덜 과묵한 놈이면 좋겠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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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소개해줄 놈 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석아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야 널 놓지 말아줘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나처럼 최악의 모습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것보단 나을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니까 그니까 해보자 너의 미소가 나의 정보역 그니까 나의 정보역 그니까 감사합니다.